본 영상은 아쿠아블루 쇼핑몰에서 구매한 부자재를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. WPU-A200C 등 내부에 이런 파란색 밸브가 들어있는 모델에 한해서 밸브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내부에 되어 있을 거고요. 저는 자세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띄어서 설명합니다. 자 끝부분에 호수 있는 건요. 손톱으로 눌러서요. 손톱으로 눌러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. 그냥 빼게 되면 안 빠지고요. 끝에요. 끝에 부분 손톱으로 눌러서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손톱으로 눌러서 이렇게 잡아 빼면 됩니다.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반대쪽도요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끝부분 손톱으로 누를 수 있어요.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손톱으로 누르면서 이 부분을 잡아 빼야 빠집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 밸브는 교체를 할 거고요. 저희 밸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화살표 방향이 되어 있죠. 물의 흐름입니다. 이렇게 원수가 들어와서 이쪽 방향으로 흘러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 이쪽에는 아까 전에 빼놓았던 호수를 연결하고요. 이 앞부분이죠. 이 앞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원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손으로 꼭 연결하시면 돼요. 꼭 연결하시면 연결이 완료됩니다. 이 화살표 방향 반드시 확인하세요. 물이 들어와서 1번 필터로 들어가는 이 부분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. 이상으로 볼벨브 교환 방법을 마치겠습니다.